지금 아들 있어요? 이 아들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금 학생이에요 학생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고민이 많아? 지금 취업 때문에 그죠? 자기 성질대로 안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 아들이 그래서 성과적인 부분에서 조금 약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래볼까 저래볼까 고민이 많고 전공을 가지고 가야 될까? 아니면 좀 약간 변형을 해서 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과적인 부분이 약하긴 하지만 지금 이제 절기가 바뀌면서 가을 절기가 들어오고 겨울 절기 올 하반기 내년 초가 되면 직장 문자는 들어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그래도 착한 아들이야 고맙게 잘 커준 아들이고 안 그래요? 그래서 약간 말 수가 없고 속내를 잘 안 미쳐서 엄마가 짐작을 해서 걱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지 알아서 이때까지 잘 해왔던 아들이니까 믿고 좀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첫 직장은 그다지 좋지는 않을 겁니다 지 성에 안 찰 거예요 성에 채워서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경험을 생각해서 가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경험 샀고 내가 스펙을 샀는다기보다는 경험 노하우 내가 이제 여기 첫 직장으로 해서 내가 이제 사회활동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거에 의미를 두고 가야 되지 내 성에 차고 내 욕심에 차는 직장으로 가려고 하면 굉장히 늦어요 직장이 그래서 한 달에 낮춰서 눈을 낮춰서 가야 되고 그리고 첫 직장에서 만족감이 떨어진다 하지만 두 번째 직장에서는 만족감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움직이게 되면 거기서 만족감을 찾는 게 들어있으니까 시기가 약간 늦대죠? 그죠? 그러니까 첫 술에 배불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만 유리하면 아들림이 또 지 알아서 잘 할 겁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지금 신랑군 계세요? 네 신랑군에 지금 사이 괜찮아요? 안 좋죠 그죠? 지금 2, 3년 전부터 부부 사이가 시끄러워 부부 사이가 시끄럽고 2, 3년 전부터 일단은 우리 대주님은 성격 자체가 내가 수용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좀 배려하는 부분이 같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내가 모든 걸 우리 대주한테 그냥 맞춰주고 가야지 조용하니까 내가 이제 벅찬 거야 나도 이제 버거운 거야 우리 대주가 왜? 내가 이러만큼 우리 대주님한테 우리 신랑한테 내가 이만큼 성격을 맞춰주고 배려를 해주고 있으면 우리 신랑도 좀 그걸 알아서 성격을 좀 낮추고 같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신랑군은 성격이 예전 그대로고 나만 이때까지 참고 온 세월이다 보니까 내가 이제 터져 자꾸 그러니까 2, 3년 전까지는 싸워도 어떻게든 내가 가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 어쩌지 좀 이별을 할 수 있을까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고 안 그래요? 그냥 지금은 같이 살고 있지만 거의 남남이란 것 같죠? 네, 남처럼 이렇게 살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절대 바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가 싸워도 보고 포기도 해보고 참아도 보고 다 해봤지만 우리 신랑은 항상 고지의 것대로 자기 성격을 항상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 바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기대 희망 고문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법적인 부부라는 것밖에 없지 두 사람은 솔직히 남남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는 진짜 이별을 생각을 했었어야 됐고 이혼을 하니 많이 진짜 이혼 도장 찍을까요? 말까요? 우리 모가 진짜 참다 참다 폭발해서 재작년에는 진짜 그것 때문에 진짜 신랑이 많이 했을 겁니다. 응. 많이 하고 지나왔죠 그죠? 응. 그러면서 해봤자 들이받아봤자 이것도. 답이 없으니까 우리 모가 지금은 그냥 모르겠다 해라 모르겠다 니는 니대로 나를 내도록 진짜 남남처럼 사는 거지. 응? 그러니까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 바뀌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하는 사람이고요. 자기 문제점을 몰라요. 그게 가장 큰 문제야. 응. 그리고 경제적인 거를요. 지금 같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공유 안 하다가 완전 다 날려먹었죠. 그렇죠. 그게 제일 문제라고 그래요. 이 부부는. 왜냐하면 부부가 살면은 각자 벌어도 뭐 꽁치는 돈이 비자금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거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제적인 거를 신랑이 돈을 벌으면 그래도 가정에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월급 다는 아니더라도 생활비는 넉넉하진 않지만 벌어오는 돈에 준하게 생활을 하라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대중에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줘도 얼마 주고 나서 생색을 해야 되고 손을 껍질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어따 썼냐고 이제 달려들어야 되고 안 그랬어요? 그건 아닌데 이제 자기가 따로 자기 이름으로 집이 돼 있으니까 그걸 이제 담보로 다른데 이제 다 날려먹었죠. 어쨌든 저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대중님 같은 경우가 경제적인 거를 이렇게 투명하지가 않았을 겁니다. 절대로. 월급이라든지 금전적인 부분에 절대 투명하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날려먹은 건 둘째치지만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냐고 엄마한테 따졌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야. 성격이 그렇다고요. 왜? 이 돈에 대한 애착이 강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살아온 환경 자체가 넉넉하지 않게 되고 돈을 어떻게든 돈에 대한 벌고 싶고 내 수중에 돈이 없으면 불안한 사람이고 내가 아누나한테 돈을 생활비를 줘도 어디다 쓸까 싶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의심이 아닌 의심 추궁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거기에 우리 엄마가 부부가 같이 벌어서 산다 하더라도 거기에 노이로제가 되게 많았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 같은 경우는 아랄이 벌어서 아랄이 맞춰가고 아랄이 이렇게 조금 조금씩 늘려가는 위주였다면 우리 대중님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야. 빨리 우리는 빨리 돈 벌어야 된다. 빨리 집도 사야 되고 우리는 빨리 어떻게든 재산을 증식해내는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 됐던 격이라.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 금전적인 부분, 투명성이 없는 부부 사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내 본인한테, 우리 엄마한테 그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신랑의 그런 잘못된 인식적인 부분에서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엄마가 진짜 완전히 폭발을 했어야 되는 그게 매사에 불만이었긴 했었고 불만이었던 부분들이 기정사실화돼서 폭발이 되다 보니까 사건이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진짜 내가 멘탈이 붕괴됐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뭔가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인정을 하질 않아요. 잘못은 본인이 저질러놓고 인정을 안 해요. 오히려 더 기세등등하게. 이게 자격지심이죠. 어떻게 보면. 자격지심. 자기 탓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탓이 아닌 것인 마냥 이제 화를 다른 데 돌린다든가 탓을 남한테 돌린다거나 지금 딱 그러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냥 우리 이모나 다른 게 없어. 그래 없어도 부부 사이다 보니까 없어진 건 좋다 이거야. 그럼 네가 성격 고치고 네가 납작 엎드려 이것도 아니야. 그냥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하고 우리 나도 너도 아직까지는 젊다면 젊으니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조그만 더 우리가 네가 내 소중함을 더 알아서 같이 가보자고 이러면 우리 엄마는 얼마든지 포옹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더 미치는 거지. 그리고 시댁의 문제도 시댁의 문제도 내가 가슴에 사무쳐 어쩔 때는. 한다고 했는데 인정되는 부분이 없고 누구 하나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잘 딴 사람이 없으니까. 신랑은 그렇지. 시댁에 나는 시집 와서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인정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우리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고.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 시집 와서 내가 자랑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못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 전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 간 곳이 없대. 그 덕이. 그러니까 참 아쉽죠. 그러니까 이모야 지금 부부가 같이 살아도 어차피 남남밍맹이나 사는 거고 기대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하니까 이모는 이모 단둘이 하고 살아. 자랑할 수 있는 거는 자식들 그래도 근사하게 잘 키워놨다는 거 말고 자랑할 게 없어. 그것만 해도 다행이야. 다른 집은 상황도 이런 데다가 돈도 힘든 데다가 자식새끼까지 있잖아. 시술을 키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보고 있으면 답답한 집이 천집 백갈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는 우리 애들은 자기 단돌이나 하잖아. 그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요. 어차피 이혼하고 안 하고는 본인 판단이잖아요. 내가 정말 이혼하려고 생각했다. 그러면 보다에 싸서 나와서라도 별거를 하더라도 별거를 해. 그런데 그만한 지금 현재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모가 만들어 온 거야. 그렇잖아. 애들 때문에 굳이 이 나이에 이혼할 마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감내하고 사는 것도 이모 몫인 거예요. 이유가 애들 때문이든 내 용기가 없어서든 어떻게 보면 애들이라는 핑계로 인해서 내가 용기가 없는 것도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 이런 얘기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지. 거기다가 지금 보시기 때문에 그렇대서 우리 이모는 우리 신랑분 같은 경우는 뭐 빚을 갚아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가지만은 우리 이모는 우리 이모 단돌이의 돈 가지고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 이모는 그 일이 돈을 많이 받는 일이든 적게 받는 일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넉넉한 일은 아닌 걸로 보여요. 하지만 하려고 하면 내가 충분히 단돌이 할 수 있을 거니까 아라리 모아서 이모 원래 성격대로 그렇게 가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내년까지는요. 금전적으로 솔직히 많이 힘으로 치는 해분입니다. 3, 4년 전부터 금전적으로 굉장히 고령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내년까지가 참 힘들어요. 버는 족족이 나가기 바쁘거든요. 지금 딱 그럴 거예요. 내년까지 거예요. 내년 지나고 내후년부터는 그래도 한숨 돌리고 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년까지 바짝 벌어서 바짝 이거 빨리 어떻게 해결할 거나 해결하시고 내후년부터 금전적으로 도다오르는 운 숨통 트이는 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내후년부터는 내 단돌이 잘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혹시나 집안에 2년 요 근래 상을 당한 게 있어요? 작년에 엄마 엄마 친정엄마 모친 돌아가셨죠. 그 모친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이모 건강 괜찮아요? 딱히 뭐 안 좋은데 없어요. 아픈 데는 없고 모친이 지금 현재 2년 요 올해 요 상가로 해가지고 이게 가까운 근래에 상문이 보이는데 이 상문 끝에 누가 아픈 사람이 또 나와야 되거든. 이게 뭐냐면 큰 병이 있다. 이름 진 병이 있다가 아니라 몸 보존을 자꾸 해야 돼. 몸이 안 좋아서 기력이 자꾸 빠지고 약을 먹어도 약발이 안 받고 형제 간에 동기 간에 그런 양반이 있다 그러면 상문 살이 조금 들어서 그렇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제 차 상문이 들어서는 건 아니다만 건강에 고심, 건강 걱정 이런 것이 많이 들어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형제들 간에 건강검진 잘 받으시고 조금 뭐냐면 건강관리를 좀 하고 지나가셔야 되고 그 해분에 나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차 사고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운전 조심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큰 사고는 아니지만 차가 자꾸 들이 박히거나 박는다거나 끓는다거나 자꾸 그런 게 있어요. 한 번 그랬었어요. 그래서 차로 인해서 조금 금전이 나간다거나 차로 인해서 조금 골머리를 앓는다거나 이런 것도 같이 들어있으니까 그거 유념하시면 돼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리고 딸은 지금 회사 잠깐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공부 좀 하려거든요. 농사 쪽으로 하라 그러세요. 머리가 아깝죠. 머리가 아까운데 머리대로 못 풀렸잖아요. 우리 딸이. 그래서 지가 안 한다고 그냥 아예 던졌다가 다시 마음 잡고 하는 거잖아. 지금. 안 그래요? 직장 막 해보다가 지금 다시. 그렇죠. 그러니까 해보라 하세요. 공부고는 들어와 있어요. 공부고는 들어와 있는데 이게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3년, 4년은 걸릴 거예요. 그래요? 3, 4년 부고 하셔야 될 거예요. 3, 4년? 네. 근데 안 되는 건 아닐 겁니다.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집을 다 말아먹고 이제 다시. 저기 아파트를 하나 지금 했거든요. 네. 대출 내고 막 퇴직금 정산해가지고. 응. 그래. 뭘 그렇게 급하게 해. 그러니까 지금 여유가 없는데 막 급하게 해가지고 지금 엄청.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그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너무 나는 좀 여유 있을 때 돈 모아서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또 졸렴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또 지금 제가 일하는데도 사실 월급을 막 밀리고 제대로 못 받거든요. 그래 그것도 좀 궁금하고 백화점에 일하는데 매니저로 회사가 좀 어려워가지고 자꾸 딜레이 돼요. 한 달치 한 달. 그러다 보니 지금 세 달치가 밀렸는데 주기는 주는데 조금 회사도 어떤지 좀 궁금하고 일단 집을 사는 운때가 아니에요. 집을 사는 운때가 아니고 금전적으로 제가 그러자 내년까지는 금전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돌아간다고. 그런데 내년까지 이거를 메꿔놓고 나면 내후년부터는 또 여유롭단 말이야. 한숨 돌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후년때 집을 샀으면 우리가 조금 그나마 좀 여유를 가지고 융통성에게 갈 수가 있었단 말이야. 금전 돌아가는 게 딱 그럴 겁니다. 맞아. 그죠? 그러니까는 이게 너무 급하게 또 지다 보니까 또 허리들을 졸라매야 될 시간이 또 지으러 가는 거야. 거기다가 회사는요. 아직까지는 월급은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내년 되면 더 힘들어져요. 내년에?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 이동 변동수가 들어와 있거든 언니가. 응? 자. 11월 넘어가고 1월, 2월 2월, 3월달 3월달 되게 되면 분명 이동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동을 하셔야 될 겁니다. 3월? 네. 내년 3월달에 이동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년 3월달에 분명 이동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동을 하시는데 이동할 갈 자리가 있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오늘 아직 경제활동이 들어있기 때문에 누가 오라는 대로 분명히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겁내하지 마시고 내년 3월달에 이동에 변동수가 들어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동을 하셔야 돼요. 여기 계속 꾹꾹꾹 가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거만 유님하시면 돼요. 됐어요? 저기 평창 리베르 쪽으로 그거 이사 집 해놨거든요. 그 이사는 지금 11월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괜찮다고 터가 나쁘고 이사 방해가 틀어졌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경제적인 금전적인 상황이 안 좋다는 것뿐이죠. 문서를 져야 될 운대에 져야지 문서에 갈등이 있고 문서에 실수가 있을 때 문서를 졌으니 그 집이 완전히 내 집은 안 될 거라는 겁니다. 분명히 분명히 그 집이 내 집이 안 되고 나중에는 이 집 때문에 또 금전적으로 힘들어서 빨리 팔아야 되는 시기가 또 올 거예요. 그건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집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집에 가서 편해야 되고 재물이 늘어야 되고 가족들 건강해야 되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서적인 갈등과 실수가 있는 운대를 가지고 있을 때 문서를 졌으니 그 문서가 완전한 내 문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계십시오. 알겠죠. 그럼 아들은 일단 좀 낮춰서라도 첫 직장이 되면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네네네 들어갔다가 이 직장이 평생 직장 첫 들어간 직장이 평생 직장 아닐 겁니다. 거기서 이제 이직 같은 거. 네네 한 일년 이년 이년 정도 있다가 이직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이직하는 직장이 자기 평생 직장이 될 가능성이 많고 만족도도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